제 이름은 신혜선이고요. 최강원입니다. 오수현이고요. 이상민이라고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결혼전쟁 연애는 끝났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부었기 때문에 오빠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얼굴이 가볍고 센스가 좋고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생활이 보이잖아요. 약간 성실한 느낌이 들르고 제일 큰 거는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남자보다 훨씬 다정하고 자상하고 제가 어떤 상태인지 변함없이 예뻐해주세요. 어린애처럼 저한테 많이 당기고 애교 많이 부리고 이러지만 세상 어른처럼 저한테 또 그런 관전 내역도 있고 아이 오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올해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에서 제가 잘하는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갈까 할까 상민 씨부터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걸로 이번 대결의 이름은 쓰러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겼네 바람이 너무 많이네 얘네 이렇게 접착시키면 침이 갈 테니까 여기다 주연태서 여기 되게 안정적이네 무조건 우리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위를 차지한 커플은 김태섭 백지윤 커플입니다 최종 승리한 한 커플만 2억 2천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별승동 최종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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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대기